우리 가수분 안다미씨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미식관님 선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여 조용하여 당신이 조용하여 언제냐 내게로 운댄 던져나가와 내 맘 내 가슴에 눈치를 들고 흔들린 마음을 꼭 짜장치셨어 답답한 이 가슴을 너로 너로 눌리게 다름도 흔들린 사랑도 지은 나 혹시 나요 정말 흔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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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에 두 집을 두고 흔들끼리오 또 찾아주셔서 꽉 막힌 이 가슴을 아아 눌리게 남이 떨어지고 해 놓치지 않는다 정신이 정신만은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